와 나 포켓볼 다이 선물받는 거 처음 봐 소리 고등학교 때? 중학교 때? 고등학교 때 이거 당구부였대? 가족대왕전으로 하시죠? 가족뽀의 실력도 보고 또 아버지의 실력도 보고 이거는 아버님이라고 봐주지 않겠습니다 아 내가 봐주면 잘게 이거 뭔지 아세요? 압도적인데? л Airlines 띄공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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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띄공들어as 오 멋있는데? 오 당후보 실력은 봐야 할 것 같은데요. 오 멋있는데 노랑맨. 우와 총색 그렇지. 아 잘한다. 아빠 이거 넣으면 돼. 여기가 부르면 돼! 누가 일부러 만들어 주셔야 돼 밑에, 밑에 쳐쳐 살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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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살 쳐야, 엄마 살살, 살살, ... 의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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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도야 어어, 팽팽한데요 네. 오오. 오오. 그래. 이렇게. 야, 이겼다. 아니, 이겼다. 어, 이렇게. 건들기. 살짝 건들지면 하면 돼. 건들어 주냐가 문제지. 이렇게 하자. 응, 이렇게. 이게 이렇게 어렵다고? 꼴 like, 뭐가 좀. 오, 띄다! 오! 오! 뛴다! 오! 뛴다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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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에다 대라. 아 갔다 밤을 줬네. 재밌게 이겼다. 재밌게 이겼습니다. 재밌게 이겼습니다.